신났네. 이게 진정인 건데 오늘? 이게 진정인 건데. 아니, 진정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정인 실체입니다. 왜요? 왜요? 맞아야 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저희 첫 상호흡 끝냈습니다. 자, 이번에 KBS의 원장님. KBS, KBS, KBS! 구금경반성 한국반성 비싼 터널 아닙니까? 뭐야? 뭐라고요? 신방세냐고요? 아무튼 저희가 컴백을 해봤습니다. 이 대기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여기 얼마 만이냐? 아니요, 그거 했다가 왔었죠. 온 때가 많이 왔어요. 온 때가 많이 왔어요. 신정혜 형님이랑 명만. 아니, 근데 여기 안 샀잖아. 여기 안 샀잖아. 우리 저기 있었잖아, 저기 분장실. 근데 아무튼 여기 한 번 왔었어. 아, 그래요? 그 엄마 쇼가 엄마 했을 때. 아, 신정혜 형 썼면 여기 썼고 BTS 쇼 했을 때 안 샀잖아. 우리가 저 건너편에 썼었던 건가요? 맞아, 맞아, 맞아. 형, 온 다음에 하나 잊지 않았는데 라고는 안 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라고는 안 했죠. 안 했어요. 오늘 되게 열심히 안 자랐구나? 형, 왔어요? 혼자 온다, 방송? 우리 라고 한 번 벗어낸다. 마음을 합게 했지.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보여요. 오다, 왜 한 거 같지? 아, 그래요? 그게 엄청 많이 보여요. 온라인 코스에서 Like an ever, 여러분 다 당부 상속도 따라붙다 주세요. 아, 담마 양부해서 한 손 눌리니까 기분이 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형, 이런 것도 타야지. 아까우니까 마이크에 다 타고 들어오니까 와, 박진이 잘생겼다. 와, 제이형 축장 잘 춘다. 춤을 안 췄는데요? 이 형 진짜 말을... 아니, 최근에 이렇게 가깝게 놀는데 없었으니까. 약간 살 맛이 났어요. 아, 그렇죠, 맞아, 맞아. 아, 저기iberd. 아, 보여준 줄 알아요. 아, 진짜. 진짜, 암튼 나와요. 되게 놀란, 놀란. 아... 되게 재밌었습니다. 형, 그걸로 나왔어요. 즉, 뭐라 하냐? 썸네일로 나왔습니다. 썸네일로 나왔습니다. 딱 이것만 공짜로 뽑은다고 나와요. 나와요, 박선. 나와요. 아니,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가까이 konnte, 뭔가 이렇게 하면, 소수의 이론으로도 하면 더 돌리는 거 같아요.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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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사례, 오가들은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런게 없어요. 약간 빨간 벗겨진 느낌이죠. 근데 여러분, 밭도 많은 분들도 계지만 못보시는 않은 분들 절반 이상한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걱정할게 없는게 저희도 약간 처음보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저희도 처음? 어, 처음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오신 분들이 많아서 못 봤잖아요. 아, 그런 분들을 받으셨는데 아무튼 그랬다는 얘깁니다, 뮤직뱅크가. 굉장히 떨렸고 뜨거웠고 네. 숱붙붙붙했다. 2년간, 2년간 전이랑 정말 갈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여기를 진짜 대기심으로 늘만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직접 먹고 듣고 느끼는 게 아니면 따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런 것도 느끼니까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았어. 뮤직. 빡! 빡! 전 안 받아 ideas. 허어헤헿. 조금만? 기다려. 야. 야. 이거 나쁜 놈이네. 솔직히 조금만은 못 참지. 기다려. 조금. 다른 방송국에서 누가 조금만. 바로 기다려라 아니 연예인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가서 조금만 바로 기다려 튀어나와요 이런 건가요? 아이본들은 해줘 아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뭐라고요? 아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그 방송에 다 나오죠 오신 한 300분은 여기 계실대 오신 300분과 지금 못 오신 430... 100명 50분들이 많네 괴리가 크네요 130, 100명 100명 1주일만 못된다고 예쁘게 잘 나왔고 우리 앨범에 나왔잖아요 뮤비도 나왔고 근데 나 뮤비도 약간 뭉클하더라 우리의 역사가 담긴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늘 데뷔 리뷰부터 쫙 봤어요 나 1년에 한 번씩 해 아 그래? 난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 감정적인 오르란 날 그럴 때가 있어 아니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나 우리의 무름도 많이 준다봐요 이해 못하는 게 엄청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뮤도가 되는구나 근데 진짜 제 친구들은 일반 공부하는 애들이 저한테 너네 노래 약간 찐한 게 있대요 네 진짜로 네 찐한 게 있네 찐하네 근데 그 찐 만 못 알아들어 오늘 관심 많이 간대 오늘 형이 주인공이야 되게 신경 쓰이네 오늘 감사합니다 같이 할게요 이제 앨범 나왔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 네 또 활동 오늘 시작으로 또 두 분 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뭐예요? 뭐예요? 내용 콘텐츠 아 그거예요 벌써 나 한 번 뭐예요? 뭐? 아니 형이 나왔어요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해 뭔지 모르겠네 뭐예요? 아니 불안해 형 형 남았어? 아니 나왔어요 나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니 고객 고객은 저쪽 고객은 저쪽 저쪽 한 번 저쪽 한 번 안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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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 어 그래? 아니야 태화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직 하려고 얼마 안 나왔는데 안 나갔어? 아니 내가 알고는 나온 건 안 나왔어 아니 일참이야 아니 일참 아니 일참 나왔잖아요 일참이 나왔어 놀랬는데 놀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텟댄스를 좀 싫어 나는 진짜 좋은데 뭔 얘기하는 건데 아니 패시 아 속 좋아해 아 속 좋아해 그렇게까지 디테일이 나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일정 끄면서 나온 거 아니야? 일정 끄면서 나온 거 아니야? 어느 날에 어느 날에 이렇게 뜨고 어느 날에 이렇게 뜨고 이건 강조 아니에요? 뭐지? 이건 귀여운 척 아니야? 이건 귀여운 게 아니야? 이건 롯데몰드 그거 아니야? 그거 띡이 머리 뒤? 패시 맞아 패시 맞아 아 맞으니까 그거 나 봤어도 토해 아 심장떨을 내 내가 이렇게 패션이 되게 잘 안다 나 나간 줄 알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 기대 기대 많이 해 기대할 그건가 아 기대 이걸 근데 만약 안 남았으면 우리가 공개하면 안 돼 어쨌든 공개가 되면 그거 할 얘기만 알 거에요 그거 말할 수 있대 다른 거 놔야지 공개될 수 있대 근데 아무튼 다 놔야지 근데 그게 나라면 우리가 할 얘기만 하는 거야 각자 V형 제가 되게 재밌게 했던 멘트 있잖아요 맞춰 그거 결국에 짤린다 하더라고요 그건 솔직히 못 나가잖아 뭐였지 나 둘 다 다시 들어봐요 아무튼 아무튼 진짜 편안하게 근데 진짜 진짜 다 쳐먹고 얘기했어 다 쳐먹고 다 진짜 아니 잠시만 거기까진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회식 그것만 있냐 하고 아미분들이 그걸 생각해 아무튼 오늘 앨범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앨범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직 보니까 데모 버전들이랑 데모 버전들이랑 참 어렵다 이거 뭐야 애매한 사이인데 아니 쭉 뜨는데 아니 흑당수는 데모 버전도 뭐야 뭐 같아 김남주니주니 형 이거 보고 술 먹곤 했잖아 형 근데 미성년자 안 했냐 뭐래 아무튼 아니 나는 데뷔 때부터 미성년자였는데 제가 미성년자였잖아 정신중 제가 미성년자였잖아 정신중 내가 미성년자였잖아 내가 미성년자 근데 데모 버전도 한번씩 다 들어가잖아 나 나 그거 진짜 훈련부터 준건가 온라인으로는 안 풀려 초반에 올리잖아 나 그거 올리게 뭐 달려라 방탄 초반에 가이드로 야 그거 초반에 야 야 야 야 그거 내 가이드로 같이 올려둔 그거였잖아 근데 조금만 너 초반에 그거 해야돼 아 나 나 나 대중하다 우리 통으로 올려버려 자 비하인더 마다 네 저희도 이제 또 네 저 이제 체력이 좀 그런가 봐 졸리대요 나 열두 시면 자거든 서른이야 그래 이럴 수가 아무튼 두주는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직 엠카나 인가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장충이 장충이 장충 장충 기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되게 애매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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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나요? 아무튼 아무튼 우리 오늘 아무튼 죄송해요 여수담원 아니에요 여수담원 여수담원 아무튼 아무튼 여수담원 여수담원 지금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앨범 많이 치고 주시고 네 이제 가봐야 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오케이 야 인가 좀 싶어서 왔어요 하나 둘 셋 안녕 레츠고 안녕 여러분들 기미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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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오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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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이상한거야? 아